시간이 괜찮으시면 토요일 정도 해 가지고 저하고 제가 모시러가서 같이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쓰실 수 있는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안에서 뭐 베스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네 그 저희 그 k5 으 강한병원에서 옛날 직장 동요 선배 차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요즘 상품을 위해서 거기 PSS Zoo 저의 걸의차 동차 만들기 왔습니다 차량은 2010년식 K5입니다. LPI 럭셔리 모델입니다. 카메라가 선루 들어가 있고 사고는 없습니다. 주행거리는 8만8천키로 상당히 주행거리가 매력적이고 또 무사고차 이다보니까 주행감도 상당히 좋고 화이트컬러에 저도 뭐 LPG 차를 탔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인 차량 구매 합리적인 LPI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버 스크래치 하고 앞도 스크래치가 있어서 상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비여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